만나면 좋은 친구 mbc 1 2 1 2 3 4 무지개 마을에 지꺼진 밴드가 떴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희망을 연주하는 지꺼진 버스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지꺼진 밴드는 2015년도에 사회복지공동보금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고 표정도 없습니다. 항상 의욕이 조화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평상시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신장애인에게 악기를 배우고 음악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음악 밴드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밴드 활동을 통해서 일상성에서 활력소를 찾고 합주를 통해서 협동심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공연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기여하고자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신장애인 10명과 직원이 함께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롬, 일렉기타, 베이스키, 톰기타, 건반 등 다양한 악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즐겁고 신나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정도 처음보다 많이 밝아지신 것 같고 하려는 의욕, 의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좀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내 소리를 줄이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며 밴드 활동을 통해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세상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희 직구진 밴드는 해마다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10월 19일 날 시민 복지타운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연수관곡들을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한층 더 밝아지고 자신감을 갖고 재활의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무지개 마을 직구진 밴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와 주시고 또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스킹 공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구진 밴드 화이팅!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주체적인 삶을 응원하는 직구진 밴드의 직구진 버스킹. 그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기대됩니다.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직구진 밴드 직구진 버스킹! 반판부! 오늘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맛있는 새우젓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푸른 바다가 아니라 깊고 깊은 산골이라고 합니다. 오? 산속의 새우젓? 어찌된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북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포도 겨울철 최고의 간식 곶감 그리고 영동에서 나는 새우젓 그뿐만 아니라 짓나간 입맛을 살리는 각종 젓갈까지 가득한 이곳 산속 토굴이 만들어낸 기막힌 운명의 발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영동의 산속 깊은 곳 서늘하게 느껴지는 토굴에 들어왔는데요. 정체불명의 빨간 통이 가득합니다. 빨간 통들의 주인일까요?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빨간 통에 한가득 담긴 건 새우젓 새우젓 향이 이곳까지 진동할 것 같은데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간을 보낸 이 사람 기왕 새우젓 장사를 할 바에는 굴이 많다고 하니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숙성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물작을 해보니까 마침 이런 굴이 방치되어 있는 굴이 있어서 영동군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굴은 그러면 자연굴인 건가요? 여기는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강제 진용에 의해서 끌려와서 손으로 판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인데 용도는 일제시대 때 탄약고로 쓰였던 그런 토굴입니다. 6.25 때는 피난처로 쓰였고요. 강제 노역, 자원 약탈, 일제강점기 비극의 역사를 간직한 동불 진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현재 300kg짜리 대형 드럼통 수십 개가 들어차 있는데요. 지금은 김종복 대표의 손을 통해 각종 젓갈을 품고 있는 토굴로 쓰이고 있습니다. 황석어졷을 비롯해 각종 젓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이곳은 이제 보물창고가 됐습니다. 새우젓을 담글 수 있는 새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이제 이걸 중화젓이라고 하거든요. 중화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워먹는 대화 아시죠? 대화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젖을 담는 건 이게 상당히 맛있는 젓갈인데 왜 이걸로 김장을 했을 때 맛있냐면 살이 많아서 우리가 육젓 같은 거 드실 때 보면 살이 많아서 이제 그것을 구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육젓보다 사실은 가격도 저렴하고 더 맛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거를 처음 봤거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처음 볼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이게 과연 여기서 팔릴까 했는데 저희 고객들이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젓갈을 구비해놓게 돼서 이것도 숙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시는 분들. 무더위가 이어진 어느 날. 현재 기온은 얼마나 될까요? 토굴박 온도는 30도 가까이 됐는데요. 많은 젓갈이 자리한 토굴속 온도는 늘 12도에서 14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하죠. 저온 창고에 넣어놓는 거하고 토굴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습도나 온도가 1년 4계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냉동 창고나 이런 데는 재산 기능이라는 게 있을 것까지 얼었다 놓았다 합니다. 그런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통 연중 몇 도 정도인가요? 연중 13도고요. 습도는 80%. 젓갈을 숙성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될수록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곳에는 첨가물 없이 만들어진 8년 된 새우젓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감안자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찾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프시면 병원 가시라고 그래요. 이게 인터넷상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새우젓이에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무슨 만병통치약이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토굴이 갖는 신비한 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산속 토굴을 벗어나 영동 시내로 들어오면 시장 안에 자리 잡은 김종북 대표의 젓갈 판매장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각종 젓갈이 전시돼 있는데요. 택배 주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젓갈은 중요한 식재료일 텐데요. 강경을 갔는데 제가 찾는 그런 젓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포를 가게 됐고 목포에서 수수문에서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타고 미원타는 새우젓은 돈 주고 살려면 아무데 가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희 비결은 토굴에서 숙성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가미를 해서 판다든가 인위적인 맛을 안 내고 토굴에서 저온 숙성에서 파는 데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동에 와서 시작한 포도농사. 쉽게 생각하고 덤빈 일은 실패로 끝나고 돌고 돌아 이렇게 새우젓과 인연이 닿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인정받고 얻어낸 결실. 다양한 상들이 김종복 대표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영동도 젓갈의 메카로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꿈이 있다면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이 젓갈집이 몇 군데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쟁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구든지 와서 젓갈 창업 한번 해보겠다.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유통 과정이라든가 어디서 물건을 해온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기 때문에. 자신만의 비법과 양심을 무기 삼아 건강한 고품질 생산을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김종복 대표. 내가 사는 우리 지역을 위해 내가 파는 상품의 믿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창한 가을날 가을이라 그런지 진짜 날씨 굿굿 하늘 보세요. 이야 진짜 최고다 최고. 저 하늘과 가까운 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높아진 하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춘천 최고의 카페를 찾아라. 춘천에서 카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춘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 카페거리입니다. 아니 여기는 또 우리 춘천 하풀이 구봉산 카페거리 여기 자체도 지금 엄청 높은데 어디 있어요. 여기 그냥 쭉 가면 여기 끝인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요? 이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거의 뭐 행군 수준인데? 높은 산 깊은 곳 정박한 카페 기다려라 내가 간다 차 타고 가자 누가 걸어가요 요즘 길이 좋잖아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면 보이는 산속의 카페 춘천의 시내가 한눈에 촤악 지금 들어오고 그 끝에 나가지 하늘 오늘 가을 하늘 너무 예쁘다 이 맛에 오는 거야 이 맛에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펼쳐진 춘천 시내의 전경 높은 곳에 올라야만 볼 수 있는 풍경들인데요 그나저나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걸까요? 247미터 와 진짜 높네요 구봉산이 해발 443미터라고 하니까 구봉산 중턱이 위치해 있네요 카페 안도 이쁘다 카페 안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는데 풍경이 너무 이뻐요 선생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항상 춘천 하루하루 날씨도 볼 수 있고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어떤 맛일까요? 더 맛있겠죠? 고소하고 진한 커피에 멋진 풍경 한 스푼을 더 넣은 맛 커피를 집에서 그냥 먹는 거랑 여기 나와서 탁 트인 이 가을날 춘천 시내가 한 곳에 다 보이는 이곳에서 이 높은 곳 전망에서 먹는 이 커피의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역시 사람은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아까 군가 부르면서 올라왔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서단장이에요 하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곳에서 멋진 경치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세요? 아니 일단 뭐 좋잖아요 경치도 좋고 네 춘천 시내를 다 이렇게 안 내도 되고 하니까 집에서 사모님과의 위치는 아버님이 위세요 사모님이 미치세요 누가 위고 아려울 거 없어요 정말요? 저희 집은 제가 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같이 의견을 서로 취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줘야지 일방적이면 안 돼요 내려갈 때도 감독님 걸어서 내려갈게요 반성해야 될 거 같아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나는 간다 산과 호수가 많아서 더 아름다운 춘천 아 이 춘천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여유롭게 커피도 좀 마셨으니까 여기 말고는 뭐 딴 데는 또 없죠? 아니요 있어요 사막산에 있습니다 사막산? 그 악소리 난다는 사막산? 걸어가셔야죠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저씨 퀴즈를 맞추면 편하게 가게 해줄게요 청도마비가 무슨 한자일까요? 천 하늘천 고 높을 고 마 말바 비 잠깐 비가 무슨 비지? 비 비 잠깐만 말은 살 비 비만 비 비만 비 그냥 걸어갈게요 네 비만 비 맞네 아 맞다니까 진짜 야 이리 와 진짜 이리 와 사막산을 오르는 쉽고 편안한 방법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걸어가요? 아 다 처음 타는데 너무 기대돼요 탑승해도 되나요? 네 와 의암호 위로 두둥실 떠올라 사막산까지 한방에 가는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와 이 춘천에 이 호수가 한눈에 쫙 보이네요 강춘기가 지금 가을이지만 물든 가을 진짜 절정일 때 이거 타면 와 인수주겠다 근데 진짜 이거 타고 가면 카페 있어요? 상품으로 가는 뭐야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경 어느새 사막산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파페 찾기 시작 잠깐만 어? 대박 진짜 있어 진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곳에서 만난 카페 이야 높다 높아 여기는 도대체 해발 몇 미터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올라와 있는 여기가 높이가 아 대박이다 456m? 여기 여기 봐요 456m 와 456m 이건 전국 어디를 가도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높은 데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영성에도 올라가면 이거 다 있더라고요 1700 얼마인가도 맞던데 드넓게 펼쳐진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 시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카페지만 산 위에서 만나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위에 왔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호쇼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었지? 이런 생각도 했고 꿀맛 같은 커피다 꿀? 네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아메리카노가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네 여자친구 때문에 누구한테 반한 거예요? 뭐에 반한 거예요? 지금 아 둘 다 저렇게 아 자 오늘 여기 오니까요 진짜 탁 트인 곳에서 그것도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힐링이 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가을을 더 누리고 싶다면 높은 곳을 찾아가세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춘천 최고, 가장 높은 카페를 찾아봤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긋불긋 가을이 깊어지면 단풍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다음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알록달록 가을을 화사하게 수놓은 예쁜 꽃으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백일홍의 향긋한 꽃차까지 가을이라 더 화사한 꽃들 만나러 떠나보시죠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 요즘 바람에 실려오는 꽃 행겨와 함께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코스모스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가을의 날씨도 좋고 예쁜 꽃 보러 왔어요 날씨도 좋고 이런 날 놀러 다녀야죠 단풍이 들기 전 이 가을을 더 환하게 물들이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시라 눈길 닿는 곳마다 화사함이 가득한 경상북도 청송의 꽃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기 좋고 물맑기로 소문난 경상북도 청송 지금은 계절 꽃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꽃길은 얼마 전 정식 개장한 산소카페 청송정원 예쁜 베일기롱 꽃 보러 왔어요 블로그에서 베일기롱 예쁜 산소카페를 알게 돼서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왔습니다 청송 톨게이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지난 추석에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눈 돌리는 곳마다 보이는 이 꽃이 바로 늦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백일 남짓을 핀다는 베기롱입니다 베일기롱은 첫째는 꽃이 맑고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베일기롱은 절개와 의리와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일기롱 꽃이 아름답다는 것이고 또 단일 품목으로서는 4만 2천 평의 베일기롱 단지는 청송군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정말로 힐링되는 공간이 되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축구장 19개 크기와 맞먹는 백일홍 단지가 있다는 소식에 하루가 멀다고 몰려드는 관광객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는 인증샷은 필수 코스 꽃이 너무 많고 다 우리 닮아서 예쁘고 간만에 나왔는데 이런 예쁜 꽃들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가족들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되게 알록달록해서 기분이 좋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공기도 상쾌하고 가을 하늘이 되게 높고 너무 예뻐요 하나, 둘, 셋 백일홍 백일홍 찍었다 하면 인생샷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서 더 예쁘고 감성적인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꽃들도 많고요 꽃들이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아서 예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경치도 좋고 하늘도 푸르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꽃밭 한 켠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시옥 문화공연까지 펼쳐져 즐길 거리도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연이랑 행사도 많이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부엉이 전망타워도 올라가 보시고 천국의 계단도 올라가 보시고 산소카페 청성정원에서 가을을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가을 청정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산소카페 청성정원에서 넓은 백일홍꽃길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청성군 진보면 소설 객주를 쓴 김주영 작가의 출생지입니다 청성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꽃길은 바로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순우리말로는 살살 꽃입니다 꽃밭이 위치한 객주 문학마을 안쪽으로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건물들은 하나 둘 민박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 옆에는 문학관도 있으니까요 가을 감성 객주 문학마을에서 채워보세요 이어서 발길을 옮긴 곳은 주황산 관광단지에 위치한 이곳 요즘 대세라는 황화 코스모스가 오늘의 세 번째 꽃길입니다 코스모스 인천에서 왔는데요 청성이 가을에는 특히 또 아름다운 도시라고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산소도시 맞게 공기도 맑고 예쁜 꽃들도 너무 많고 가족들 같이 오기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이 정말 아름답네요 한편 꽃밭 옆에 자리한 이 박물관에서는 신기한 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늬가 꼭 꽃 모양 같죠 이 자연함석은 세계적으로 희귀하다는 청송 꽃돌입니다 지금은 채취가 전면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쉽게 만나려면 이곳 박물관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는 청송의 꽃을 입으로도 즐겨볼 시간 가을과 잘 어울리는 향긋한 꽃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에서 꽃차 소물리에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희입니다 꽃차의 색과 맛, 향을 평가하는 전문가인 꽃차 소물리에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을 꽃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리골드, 맨드라미, 구절초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메리골드는 눈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맨드라미는 여성 질환에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고 감기 예방에도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구절초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학과의 차이기 때문에 가을 꽃차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록달록한 가을 꽃차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겠죠? 꽃차는 특히 색을 중심으로 마시는 차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5도에서 100도 사이의 물을 가지고 100ml 기준으로 한 1송이에서 2송이를 한 2분 정도 뿌려서 드시면 가장 맛있는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꽃차 한 잔을 마시니 비로소 가을이 오감으로 모두 느껴집니다 직접 농사지은 꽃을 가지고요 9번 이상 덮음을 하고 숙성을 하고 해서 맛이 깊고 평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게 저희들 차의 특징입니다 사장님의 정성을 머금고 자라서 그런지 색도 더 선명하고 예뻐 보이네요 아까 드신 붉은 차는 맨드라미 차고요 저기 아까 흰 차는 구절초 차입니다 이곳의 꽃차는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꽃차는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마시면서 마음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김종이 대표는 다양한 종류의 꽃차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도 열심히 진행한다네요 살랑살랑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도 좋고 혼자 자연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청소해서 제대로 꽃길 한번 걸어보세요 걷길만 걷게 해줄게 준비하시고 쏘세요 야아 야아 야 소음의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계시는 평찬마을의 어르신들께 작은 위안이 되고자 저희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트롯, 우리 가요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롯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또 클래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또 흥겨운 가요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온을 바라는 그런 평화음악회 또는 평온기원음악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그리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어서 더 좋은 작지만 알찬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산 윈도 오케스트라는 정말 노래를 절실하게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제가 양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양산에 행사는 많이 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양지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정말 전국에서 양산을 빛내고 있는 아티스트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음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쁘게 해오셨네요 오늘 예쁘게 해오셨네요 네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양지원 보러 왔습니다 양산에게 지역 특색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좋은 기회를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끔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저희가 순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 연주로 인하여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 분이나 또 유명하신 트럼프 편지점으로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문화를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산 윈도페스토라 정기연주회의 사회를 맡은 삼국장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박우진 지휘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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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크나가는 그런 유망주들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지우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양산 시민음악회가 정말 양산시를 넘어서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양지우님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양산 시민음악회가 정말 양산시를 넘어서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양지우님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처음 보러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고요. 맞췄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과 이렇게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가 너무 멋있었고요. 양산에서 자란 양지우님 가수님 너무 멋졌습니다. 오늘 양산 윈드 오케스트라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좀 귀로 듣는 색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섯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만큼 연주가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관객들의 성원으로 힘을 얻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느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답사를 떠나볼 우리 동네는 항구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 이곳 항구동에는 어떤 이야기가 녹아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고요.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답사하기. 오늘은 어떤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화면 뒤로 보이겠죠. 북부해수욕장. 오늘날에는 사실 영일대 해수욕장이 맞는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북부해수욕장으로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사실 이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 동네 이름이 항구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항구동.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항이 바다를 낀 항구도시라면 이 항구동이야말로 포항의 정체성이 있는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라면 동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포항의 역사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동네, 항구로서 중요한 동네가 이 동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항구동이 처음부터 항구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호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호동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일대 해수욕장. 그곳은 항구동이라는 동네고요. 그전에는 아호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발차치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만나보시죠. 항구동의 옛 지명이 아호동이었다는 사실은 포항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호동이 남긴 시간의 흔적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오래된 재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저도 10순위간 포항이 있으면서 포항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포항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이곳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현판에 보시다시피 아호동 재당으로 되어 있고요. 아호동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포항에는 3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3호? 2호, 1호. 그리고 아호인데 2호, 1호는 들어보셨잖아요. 현재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고요. 아호만 이제 아호동이라기보다는 현재는 항구동이라고 불려져 있는데 그러한 아호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현판에 보면 아호동 재당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내륙지방에서는 이러한 재당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닷가 지역, 우리 포항을 비롯한 바닷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배를 타고 망망배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딘가에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닷가 지역에는 아직 이러한 재당이 남아있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이러한 아파트 지역에 이러한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러한 재당이 오늘날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는 영일대 해석장에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아파트들이 있던 곳은 기존에 산이었고 그 산하에는 재당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만나는 새로운 발견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객선 터미널과 포항 구항이 있어서 바다와 육지를 잇는 역할을 하는 포항 항구동.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고 바다와 함께 성장했던 항구도시 포항의 더 많은 이야기를 항구동에서 이어갑니다. 우리 포항의 큰 관문 중에 하나죠. 여객선 터미널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는 학산 위로 자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떨어졌을 때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시야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곳은 학산이 가장 바다에 가까이 있는 산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항구동, 오늘의 주제인 항구동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서 전체적인 동빈 내양이 영일만 바다를 만나는 그러한 풍광, 저는 그게 가장 포항의 아름다운 곳이자 포항의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포항은 지금은 우리가 철강도시고 또 여러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태생적으로는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장점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양도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해양도시는 바다로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포항항구가 결국은 포항의 정체성이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포항항이거든요. 내년이면 어떤 국기항으로 개항한 지가 100년이 되는 항입니다. 그런 곳을 바라보는 이곳. 그래서 포항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변가에서 포항의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만 걸어보시면 더 아름다운 포항의 풍광을 널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포항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 여유와 낭만이 있는 이곳에서 항구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 바퀴 돌아 다시 해수욕장 바닷가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다로 돌아오는 동안에 많은 역사적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곳이 북부해수욕장인데요. 지금은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항구동을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호동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북부해수욕장은 사실은 북부라는 지명은 요즘은 많이 안 사용하죠. 중앙이니 남부니 북부니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지어질 때 앞서 제가 아호동 말씀드렸듯이 여러 해수욕장 이름을 공모할 때 아호해수욕장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호동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또 북부해수욕장의 어떤 해상누각이 영일대라는 이름으로 생기면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이름이 지어졌죠. 영일대 해수욕장을 걷다 보면은 우리 포항 스틸 철의 고장이잖아요. 스틸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도 볼 수 있는데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포항에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역사는 어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느냐 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곳 바닷가는 산업과 그리고 레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문화까지 그래서 이제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많은 작품들이 이곳에 또 전시가 되어 있는 거 정말 이곳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호동에서 항구동까지 북부해수욕장에서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배워봤고요. 더불어서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스틸아트 작품들까지도 여러분들 포항에 오시면은 또 포항 시민이라면은 한빡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포항 항구동의 옛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여행 떠나보세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있는 포항 항구동 답사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제주의 여러 동네 골목골목에도 이렇게 역사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녹아있는데요. 감성 충만해지는 가을날 정겨운 시간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